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채널 방송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7이 예선을 거쳐 선발된 61개 팀,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세중학교의 대부도 수양관에서 열린 캠프에는 자두, 강찬, 민호기, 유은성, 동방현주 등 5명이 함께하는 멘토링 지도와 조별 미션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며, 본선 무대에 오를 탑10을 선발했습니다. 11월 10일 오후 7시, C채널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본선 무대에서는 미주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한 팀을 포함해 총 11팀이 경연을 벌이며 대상 수상자에게 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